하내만으로 최선을 다하는거죠 이게 뭐.. 나쁜짓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해합니다 저게 최선이거든 야이 개새끼야 이 애네 개풀 20년 된 게임을 난 똑같이 즐기는게 너무 화가 나요 뭔가.. 뭔가 아닌거 같아 이렇게 트리플이라고 확신이 드는 상황이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흠 흠 흠 흠 흠 잘하네 무슨 흠 잘하네 신아니신이야 신 흠 잘하네 야 안됐어 한방 아잇 53 반응이 무슨.. 왜이래 와.. 스킬업도 안터지네 나 견제 토스 하면서 이렇게 견제 못한적이 있었나? 와 참.. 반응 좋아하네 왜이래 뭐.. 반응 좋아하네 반응을 이렇게 하는거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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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피들이 안 무섭죠? ㅅ.. 이건 리쿠랑 좋아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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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캐리어 다 잡고 하든 살려받는 캐리어도 나오든 뭐 이런건데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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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제전환 할만한 자원이 없거나 아니면 체제전환을 생각하지도 않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일단 그냥 지상병력 싸움이거든? 이러면 간단한거는 차라리 지상병력 찾아서 마인드 컨트롤 핵심유닛 다크 아콘 아비터 이런 애들만 하면은 진리가 없거든요? 그냥 멀티.. 다크 아콘 도망가 도망가 이거 모르네 얘는 20중 8패가 아니야? 마컨좀 해줄테이 넙 뭐야 아우 잘한다고 칭찬했는데 자기꺼 피드백했어 다녀만으로 최선을 다하는거죠 이게 뭐 나쁜짓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해합니다 저게 최선이거든 야 이 개새끼야 이해는 개풀 야 이 개나리새끼야 아니 맨날 디스 걸어요 진짜 존나 어이없네 이해는 개풀 야 아